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한 신문을 보니까 이게 오피년 코나 하단에 한 기자분이 에스프레소라는 여러분들 코나에서는 극단적 선택, 그건 뭐 그냥 스스로 그냥 끊는 거죠. 그래서 그 하단에 보니까 또 소설가 한 분인 백영옥 소설가가 노잼 라이프라는 걸 썼네요. 소설가들이 기구하는 걸은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여러분 언어를 만드는 능력이 특조라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제공하니까 위에 에스프레소는 기자분이 쓰셨는데 제목만 보고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하단에 이렇게 노잼 라이프라는 것이 어떤 그림인가 보니까 백영옥 소설가가 씁니다. 조카가 하는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다운받아가지고 해보니까 본인한테는 그냥 그렇게 쑥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게임에도 기초가 있어야 됐다. 재미를 느끼려면 그게 게임이든 골프든 아니면 스포츠든 아니면 공부든 간에 조금 잘해야 되죠 재미를 느끼려면. 그리고 조금은 익숙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재미도 진입장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갔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재미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과 의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사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백영옥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몸을 만드는 근육을 만드는 PT 수업을 받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은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재미있는 것은 없다는 트레이닝의 주장이었다. 공감이 전혀 안 갔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교본대로 했더만은 근육이 좀 생기니까 그때부터 좀 재미가 있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재미의 기쁨은 즉각적일 때도 있지만 나중에 오는 경우가 더 많고 재미에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통과 의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재미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재미 그런 것도 여러분 통과 의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뭐 그런 재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삶을 여행에 비교하면 속도와 풍경 모두를 가지기는 힘들고 빠른 속도는 여행의 밀도를 떨어뜨리고 우리 내외의 괴락과 고통을 느끼는 중추가 맞닿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이것이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재미없는 것을 견디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우리 몸의 충고처럼 느껴진다. 착가 이야기가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좀 당연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는 거죠.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것을 견디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일상의 반복처럼 보이는 것을 잘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늘 방송을 하는데 매일 6시간에 8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3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방송은 매일 6시간에 8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슬라이더 게 뭡니까 수백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매일 여러분 해야 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친구가 그걸 매일 어떻게 하냐 나는 그건 그냥 뭐 천금을 주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매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람이 갖고 있는 파워 힘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게 참 대단한 힘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일종의 지능이라고 보거든요. 지능 의과대학생들이 대해서 내 의과대학 공부는 생상이 안 되지만 아마 예과부터 본과를 가는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외울 겁니다. 신체 부위를 다 그것도 라틴으나 이런 걸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외우는 과정에 자기 머릿속에 이런 신경세포망이 계속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대체로 의사분들은 암기력이 뛰어날 겁니다. 암기력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 지겹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 나가려면 반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인성이 그렇게 나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죠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서 뭔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습관이고 엄청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이런 지능에 해당하는 거죠 특별한 지능인 겁니다 그게 여기 백령옥 작가가 참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것을 견디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재미없는 것을 견디는 힘일 수도 있겠지만 재미없는 것을 재미있게 만드는 능력도 필요한 거죠 재미있게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의대를 들어가 가지고 십 수년간의 공부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지루하게 보이는 일을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게 만드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대부분 중도에 포기할 거라고요 재미없는 것을 견디는 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재미없는 것을 마치 재미있는 것처럼 바꿀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주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평영옥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일상이 모두 다 반복이지 않습니까 하루가 매일 여러분들 이벤트가 있을 수가 없고 매일 축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검한 그런 어려움에 여러분들 놓였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고 그냥 짐을 덜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반대되는 여러분들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인데도 꾸준히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영옥 작가 말씀대로 재미없는 것을 견디는 힘일 수도 있고 또 재미없는 것을 계속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미없는 것 속에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거나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른 거죠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은퇴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재미를 쫓아가 여러분들 체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참 그래서 이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루하게 보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좋은 습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것은 규율을 키우고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일종의 지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이것은 자기 통제와 인내심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감정적 지능이나 자기관리 능력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지루한 일을 지속하는 습관은 특정한 지능의 행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AI한테 뭐라고 물었는 거 아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지루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지능과 같은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마지막에 지루한 일을 지속하는 습관은 넓은 의미에서 지능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꾸준히 해나가는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 재미를 찾아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이 축제가 아니고 이제 일종의 그냥 반복이니까 반복을 재미있게 재단장하는 장식하는 그런 기술이란 것은 살아가는 그런 기술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백령옥 작가가 쓰신 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령옥 작가하고 저는 연대가 좀 다르니까 백령옥 작가가 쓴 글을 통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제목도 멋지게 정했네요 노잼 라이프 오늘 두 명의 이영준 작가의 운명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강구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의로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은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이제 이런 책을 앞으로 쓰겠나 여러분 시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한참 글을 쓸 때 여러분들 나온 책인 겁니다 이 책이 한국의 근현대사에 미국의 20대 젊은 성교사들이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인물별로 이름 정리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좀 되시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게 되면은 많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도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만은 에리조나 답사기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서부 와일드 웨스트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 서부는 아주 각별한 그런 그런 장소죠 한참 여행을 할 때는 그렇게 미국 서부를 참 좋아했는데 이노나 3,4,3,4,4,4,5,4,4,5,4,5,4,4,8,4,5,5,5,4,5,4,5,5,5,5,5,5,5,5,0,5,5,5,5,4,5,5,7,5,5,5,5,5,6,5,5,6,5,4,5,5,5,5,6,5,6,6,5,5,6,5,6,5,7,5,6,1,5,5,1,5,6,5,7,6,6,8,6,7,7,8